안녕하세요 수상한 엄마 민수입니다. 오늘은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이제 물꽂이나 이런걸 해보려구요 산세베리아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썩거나 아니면 짓물림 현상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버리기는 아깝고 이렇게 잘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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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말렸다가 한달정도 말렸다가 물꽂이를 이렇게 병같은 데다 넣어서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 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뿌리가 하나씩 나오더라구요 근데 요 상태에서 심어주면 너무 이제 잘 자라기가 힘들어서 요렇게 뿌리가 나온 거를 좀 뿌리가 여러개로 무성해질 때까지 해서 물은 한 2-3일에 한 번씩 신기하게 산세베리아가 물꽂이 하는 거를 물을 주는 건 싫어하는데 물꽂이 할 때는 물을 잘 먹고 잘 자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지금 미리 해놨던 거에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점점 자라게 돼요 근데 저는 요거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더 무성하게 나왔을 때 이제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얘네들이 여기서 막 새순들이 자라서 너무 예쁘게 돼요 오늘은 물꽂이에 대해서만 하구요 나중에 심는 가정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